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주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노래는 아마 아마 광고 노래랑 막 이런거 저런거 콜라보레이션 나오고 나면은 제 앨범은 다시 앨범이라기보다는 제 싱글은 다시 한 여름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활동 또 열심히 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음방 하는데 이렇게 와주실 때가 처음이거든요 세 번째인데 이제 좀 더 자주자주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는게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진짜 내 마음을 제 마음에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음에 자주자주 뵐게요 많이 와주세요 또 팬콤 같은 것도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또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때는 좀 확실히 돈을 안 받... 안 받... 안 받... 추후 정리해서 문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추후 정리해서 문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... 아 하여튼... 우선권이 있죠 어? 아 우선권이 있구나 아 그치 그치 그런게 있나 보네요 사실 잘 모르는데... 그리고 저... 그 또 팝업도 여는데 그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꼭 맛있는거 그냥 사드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코스 한 번만 하하 아 한 번만 하하 아 그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하나 둘 셋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언니 잘가 밥 잘 챙겨주세요 뉴욕에서 바로 뉴욕이요 우와 아침에 가봐 아침에 가봐 아침에 가봐 고맙습니다